재석아! 여기 있으라고요? 조국 형은요? 나 창탁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왜? 왜? 광수, 지효 다 있네. 뭐야? 왜 스모그야? 여보세요? 아 이거 뭐야. 무서운 거 이런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되게... 저 사람 누구야? 게스트이신가? 네? 안녕 메뚜기. 안녕 메뚜기. 유재석이라는 인간의 이름으로 불리고 살아온 지 얼마큼 되었냐? 민수 형이잖아. 야 서서야! 야 서서야! 야 서서야! 런닝맨 헌팅. 아 잠깐만! 나 한 번 좀 더 잡아줄게. 붙였어? 나 있잖아. 두 달 내로 런닝맨 한 번만 붙였어. 거기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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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 네가 예상한 두 달이라는 시간은 지나고 세 달째 안 넘은 시간이야. 네가 제일 당심한 시간에 내가 조용히 너의 그림자 속에 나타났다 이거지. 아 이거 재밌어. 방송이건 예능이건 런닝맨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 어디까지 폭주할 줄 잘 모르겠다. 지금 너희의 형제라 할 수 있는 런닝맨 다른 멤버들 모두 각자의 방에 감금이 돼 있다. 하나 하나를 네가 찾아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해. 모든 사람들은 설치되어 있는 차를 안고 탈출해야 해. 하지마. 차의 문에는 자물수가 걸려있고 거기에 비밀번호 4자리가 있다. 각 6명의 형제 중 4명에게만 그 번호가 있는 거야. 번호가 없는 2명의 것을 네가 만약에 포박을 풀어주면 너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연결될 거야. 오늘 유난히 의심이 많았던 친구를 2명을 골랐다. 자 지금부터 메뚜기 선영 시작이다. 아 됐어. 뭐야. 뭐야 배터리가 5% 5%밖에 안 나왔대. 나 뭐 이래 아이. 전화가 안 터져. 전화야 터져라. 여기 단축 번호가 중국이 형 전화 왔어 중국이 형 전화 왔어. 야 대리야 어떻게 돼 있어. 너 어디야. 나 여기 지하실이랑 같이 있어요. 밧줄 묶여서. 야 이거 왜 무슨 일이야. 대사장님 우리 구하러 오나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저는 그런 거 형 출입 못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야 이거 뭐야. 그렇지. 야 이 넓은 데서 이거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여기 초빙길인데. 왜wer 먹어. 어어어, 어. 보니까 잠깐. 야 뭐야 야 무섭긴 야와 야 뭐야. 야 뭐야 저 사람. 뭐야. 인사 뚜껑 탔. 인사 뚜껑 탔. 인사 짱. 깜짝이야. 이게 뭐야? 어? 아무도 없어요! 어? 형! 야! 형!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어떻게 된 거야? 나 묶여서 형! 민수 형 봤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번호 같은 거 있어? 번호 같은 거? 번호 같은 거 몸속에 어디다 숨겨놨냐? 몰라! 어? 뭐야? 뭐야? 번호 외워야 된다. 7이다. 그럼 당연히 구해줘야지. 아이 나 지금... 형! 민수 형이 왔다고요? 야 그래! 민수 형이? 야 그럼 민수 형 가면 쓰고 쫓아다녀! 형!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 어? 형 왜 이렇게 무섭게 걱정을 했어요, 왜 이렇게 무섭게 화내요. 아 깜짝이야. 형 나 죽을 뻔했어. 옛날에 호랑이가 사는 마을이 있었어. 근데 왜 메뚜기가 들어온 거야.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예 알겠습니다. 호랑이가 혼자 사는 산에 메뚜기가 들어왔어.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같이 사는데 어느 날 메뚜기가 주변의 동물들이 호랑이 보고 무서워하고 피하는데 얘가 그걸 잊어버린 거야. 메뚜기가요? 자기한테 무서워하는 줄 알고. 형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용서를 했는데 자기가 마지막 얘기를 잘 들어. 얘기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등 처먹는 놈이 제일 싫어. 등을 처먹는 놈이 제일 싫어. 하나 둘 셋 파이팅. 랩국의 사냥. 1분만 간주름 되어봐라. 1분만 간주름 되어봐라. 1분만 간주름 되어봐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절대 안 돼 지금. 아유 아유 그냥 아유. 아우 됐습니다. 아우 됐니? 네. 재호성아. 아유 깜짝이야. 떨려워서 또 풀어줄 거야. 네? 아유. 쇄도로. 내 목숨 나갈 때까지. 아유 정말 미치겠네. 아 이거 정말. 아 됐는데. 아유 눈 감아. 네. 눈 뜨면 안 돼? 다음에는. 네. 네가 또 잡히잖아. 네. 다른 메뉴를 준비할까. 아홉 시키면 되잖아. 아니 이게 또 힘들어요 형님. 말하지 말고 가만히 해. 동요 준비. 네. 동요. 동요. 802чесcu 주민들... 그럼 안 돼? 동요가 끊어지니? 동뚕이 아프지 쪽에 일어나. 바벨리도 같이 돌아가고. 아니 나 못하겠어. 아니 나 못하겠다고요. 아니 나 못하겠어.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저 형. 일부 간지름을 진짜 태우네. 지금 나 간지름 얼마나 약한데. 목숨을 하나 잃으셨고요. 세 개 더 있습니다. 정부를 안 합니다. 그럼 누가. 게스트가 있어 없을 수가 없어 딱 분위기가. 지록 황제야 지록 황제예요. 재석아 빠지면 살려줘. 어 형. 야 나 민수 형이 지금. 야 나 민수 형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나는 왜 그래. 이게 좀 이상한데. 민수 형이 이름표 띄면 안 되는 두 명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비밀번호가 없는데. 네 명한테는 비밀번호가 있고. 두 명은 아니라고 그랬거든. 방이야. 다mel 소묘 iets 하다. 반갑다. 뱅쇼. 너 맞있잖아? 야 너 맞 있었어? 현라 얘. 4inguém Yep생을 가진 그렇게. 나 몰려지. 새나에, Lin수 형아. 아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야 나 이광수 어디 갔어. 아 나 이거 뛰어다는데 힘들어 죽겠네. 아 헐렸네. 야! 어허. 야 이쪽아. 어. 아 나 지금 미치해. 야 뭐 하는 거야. 너 민수 형. 너 민수 형 온 거 아니야? 민수 형? 야 나 지금. 아 정말로? 야 나 예상했는데. 야 너로 왔다니까 야. 형이 메뚜기 잡으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온 거야? 형 나 의심 많았다니까 형한테. 떼어두면 돼? 그래 애 두두면 된다니까. 형. 아니 아니. 아 너 또 던져잖아. 아 내가 의심이 많으니까. 아니 너 치워. 아 왜 내 말 안 줘. 아니 너 치워. 아 왜 내 말 안 줘. 내가 내 말 안 줘. 이거 말 안 줘. 내가 부숴버릴 거거든. 아 이거 말 안 줘. 내가 부숴버릴 거거든. 오! 개리야! 야야야! 길 없다! 개리야. 형! 야 연기 찍었네. 형! 야 이건 나 연기를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니 형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야. 야 개리야. 지금 와. 야 너 민수용 왔어. 아니 거짓말 하지 말아요. 민수용 왔다니까. 지금 형 얼굴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뭐라고 써있냐? 연기! 아 지금 형 연기하고 있잖아요. 민수용 번호 4개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번호가 있는 차가 있대요. 그래 이거 봐 있잖아. 뭐는데 형? 야 이거 저기 어디 갔냐 지금. 뭐야. 뭐야. wash고요야. jó 대하ụ Qué가 으임 crackedlerin.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문이 통에 있었어. 야, 문이 통에 있었어. 현실은 여거랑 다 문이 뚫려있어, 저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끌고 가요? 아니, 어디를 끌고 가세요? 형님, 앙력. 아,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아니, 너무 현실하고 너무 달라. 원래는 저런 데 가면 도망갈 데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옆방에서 문이 찰각 소리가 나길래. 이 장소가 너같이 등 쳐먹는 놈들이 풀어서 움직일 만한 그런 곳은 좀 없을 거야. 등 쳤어, 안 쳤어. 제가 등을 터치한 건 맞는데. 터치가 영어로 뭐지? 터치가 영어로. 터치가 영어로. 터치. 아, 등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야? 정갈이 형. 정갈인데. 내가 어떤 형이야? 호랑이요. 정갈이 형님이야. 아니, 저기 아까는 호랑이 얘기하시네. 아니, 넌 너무 말이 많아. 정갈이 형님이야. 아까 호랑이라고 그러셨잖아. 아니, 이게 왜 두 번째야. 정갈이 형인데 왜 또 호랑이 소리를 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만히. 하하하하. 내가 그냥 목숨을 못돼. 하하하하. 뛰지 마라. 내가 빠르게.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아니, 형님 저 그냥 뛰시면 안 돼요? 그냥 뛰어. 하나, 둘, 셋. 뛰어, 하나, 둘, 셋.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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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인손.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지막에 나무 매달을 거야. 나무 매달은다고요? 만나시면 목에다가 수염이 너무 따가운데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빠, 오빠. 아, 깜짝이야. 지효야, 이거 뭐야. 오빠. 이거 뭐야. 야, 상황이. 완전 민수 형한테 모자가 쫓기고 있는 거야, 지효야, 지효. 지금? 너 몰랐어. 아, 지효. 뭐야, 너. 내 뜨긴 잡는데. 너 무슨 소리가 아니야. 등 뒤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 여기 있네, 지효. 4. 메이크업 번호가 4. 야, 빨리 꺼겨. 야, 빨리 꺼겨. 조금만 해요. 야, 발, 꺼겨. 형이 물 가지러 갔어, 형이 물 가지러 갔어, 형이 물 가지러 갔어, 형이 물 가지러 갔어. 냄새, 냄새 쫓아서 왔는데. 향수 냄새요? 그러니까 이제 향수 냄새가. 네 향수 냄새가 짙다. 아, 형이. 주말 많이 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등 처먹는 적이 있어요.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뭡니까? 두 개 남았거든?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네 등에 지금 부착되어 있는 게 지금 마지막 사이즈야. 마지막이니까. 나 하나 이거지. 하나도 없어졌는데. 소작진이 장난친 것 같은데. 무슨 장난이야. 이거 저 두 개 남은 거죠? 왜요? 야, 너 못 오면 되지? 왜요 그래, 야. 아휴, 너. 왜. 거기에 없다니까요. 이거 그냥 뛰시면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누구야 장난치 않나? 야 너 알고 있었어? 야 세섭아 다음 특집은 런닝맨 브이저 헌팅이다. 미안해 자기 하시는 것 같으세요 형님. 막들이야. 피디 헌팅이다. 마지막 잡는 거 진짜 그러면 내가 넌 윤석이랑 다녀서 좋겠다. 풀파워로 한 번 해볼까? 넌 안 무섭지. 마지막 이름표 남았잖아. 너하고 나하고 풀파워로 한 번 해볼까? 저는 윤석 파워로 한 번 했어요. 저는 윤석 파워로 한 번 했어요. 저는 윤석 파워로. 어둠 속에 사라지는 런닝맨 헌터. 안 먹어. 안 먹을래. 야 진짜 다 먹냐 넌. 여기다 한 번 해본 거 아니야 그냥. 마지막 승부다. 마지막 승부야. 됐다 가자. 얘들아 살려줘. 얘들아 살려줘. 이 LEDs 어떻게 찾아내는. 다섯 시간 있었어 여기에. 다섯 시간 있었어 이러고. 야 재석아 나를 좀. 이 destroying. Shoutіч drake eyes i hi hi hi, więc coin NO ev. 야 재석아 나를 좀 나 이것만 눈Le letzten 거야. 나도 한 번 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한 번 밖에 안 남았다고. 불일 번호야? 영희야 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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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리. 형 빨리. 야 오늘 죽는 줄 알았대. 야 빨리. 아 정말. 빨리 빨리.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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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진짜. 아. 아. 아 다리에 힘 푸져. 아. 아. 아 다리에 힘 푸져. 아. 무서운 거 지금. 공포했겠지. 더 이상 없어. 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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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 거 아니야. 왜. 저 형 이름표 안 떴어. 아니 저. 이름표 안 떴다네. 이름표는 아니잖아요. 이름표 안 떴어. 이름표 안 떴어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형 어떻게 되는 거지. 잘했다, 잘했다, 빨리 치우고. 내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 깜빡 잊은 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했는데. 죄송해요, 울어요. 죄송해요, 울어요. 무서웠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형님 방금 가셨답니다. 아, 진짜로? 그런 짓도 안 하고요? 민수 형 지금 가셨다고요? 그냥 가셨대요? 근데 진짜 이거 한 마디면 민수 형 다시 화난다. 왜? 봐준 거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지. 뭔데? 민수 형, 1승 1패예요. 1승 1패예요. 후퇴급 기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